아, I hope to go to vacation to sea, 몰디브, or 바다가 이쁜 곳. 아, 널웨이. Did you go to, Did you went to Norway? 가본 적 있냐고 물어본 게 낫다. Norway 가본 적 있어? 어떻게 해? Have you been to go to Norway? 이게 맞나라는데 우리 메시지 형들. 이 형 머리 좋은데 이상해요. 형 고려대 나오셨잖아요. 고대 나온 남자인데, 가끔 의심스러워요.